안녕하세요. 카톡에서 비밀번호를 카톡에 설정해서 다른 사람이 내 카톡을 훔쳐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에도 화면을 잠가서 다른 사람이 못보게 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연인이라던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내 카톡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친구 목록이나 톡 목록이 있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됩니다. 거기에서 최상단에 설정이 있습니다. 톱니바퀴와 등이 있죠. 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전체 설정 있죠. 전체 설정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개인 보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과 보안, 개인 보안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화면 잠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면 잠금. 이걸 터치합니다. 이게 카톡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사용 안함으로 현재 전체는 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번호를 터치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은 비밀번호와 패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비밀번호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암호를 설정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암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1, 2, 3, 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어요. 한 번 더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다시 또 1, 2, 3, 4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카톡에서 나가버려면은 1, 2, 3, 4를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톡을 나가버려 보겠어요. 카톡을 나갔습니다. 카톡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모두 닫혀서 카톡을 닫아버렸어요. 카톡을 다시 이걸렸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나는 비밀번호를 알지만은 잠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면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잠금화면에서 비밀번호를 터치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의 화면 잠금에서 비밀번호나 혹은 패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패턴으로 하면은 패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카톡의 암호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타인이 접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카톡의 비번이나 패턴을 만약에 잊어버리면은 다시는 이 카톡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톡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고 계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